JAR 오디오는 아마존, RBC, 태양의 서커스 등 브랜드와 독점적으로 협력하는 풀서비스 팟캐스트 제작 대행사입니다. 최근 노전 아이린 JAR 오디오 CEO는 회사 이름을 걸고 사기 행각을 벌인 사례를 공개하며 경고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잠재적 지원자들은 실제로 AR 오디오에서 올렸던 공고 내용을 보고 이메일 주소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제이슨 로버슨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회사 채용 담당자라고 주장하며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실제 회사에는 그와 같은 직책이 없을 뿐더러 그 이름으로 그 자리에 고용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기에 사용된 모든 이메일과 문서에는 JAR 오디오 로고가 있었으며 사용된 문법과 언어도 모두 꽤 공식적으로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CEO는 구직 중인 사람들에게 이 채용 담당자는 문법이 서투르고 급해 전화 통화를 거부했으며 이메일 주소에서 다른 URL을 사용했고 지원자들에게 미리 구매를 요청했다며 이것은 적신호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